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. 우리 전국의 지구학2 수험생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모교사 보느라고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2과목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이 범위가 전체 범위의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만 차지하고 있고 아직은 전체 파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이 우리 지구학2의 전체 경향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 좁은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중요 그리고 약간 사소한 개념들까지 모두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교사예요. 자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 모교사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 문제가 생각보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. 1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69%밖에 안 되죠. 그냥 단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69%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자 다음은 지질시대 동안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학생의 ABC가 나눈 대화인데 그냥 외워야 돼. 그래서 썩 바람직한 문제 같아 보이지 않아요. 선생님이. 우리 한반도의 지질 형성이 나와 있으면 현재 우리 한반도는 지금 북반구 중위도 지방에 있는데 이게 고생대의 말만 하더라도 우리 판계가 형성돼 있던 그 아래쪽에 곤두하나 대륙이라고 하는 남반구 쪽에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다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긴 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문제를 줄 때 이동 그림 자체를 주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형태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학생의 고생대 말에는 한반도를 형성하는 지괴들이 현재보다 더 고위도가 아니고 저위도에 있었어. 이걸 우리가 개념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에 보면 고생대 말에 그러니까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들이 우리 한반도에 발견이 되거든요. 그런 거 보면 현재보다 더 고위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위도 있었다. 이걸 할 수 있는 거고. 그다음에 학생 B. 지괴들의 이동은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복각 있죠. 복각. 복각이 클수록 대개 고위도 있었다는 거잖아. 물론 이제 복각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북반구 남반구는 좀 차이가 있겠지. 물론 자기장이 역전되지 않은 정상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지괴들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동해는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 있죠. 그게 신생대에 와서야 분리가 되면서 그때 동해가 형성이 된 거야. 중생대 지괴들이 분리되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신생대에 와서 형성이 된 거다. 그래서 맞는 건 학생 B 얘기밖에 없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번 봅시다. 광상이 종류나 차는 건데 광상은 우리가 화성광상, 변성광상, 퇴적광상 이렇게 구분하고요. 화성광상 안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변성광상 안에서도 좀 더 퇴적광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분을 했는데 이번 6월 평가원을 보면 그렇게 아주 자세한 것까지 낼 생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모르니 우리 화성광상에서 정마그마광상, 태그마타이트광상, 기성광상, 열수교대광상 그 정도는 좀 의미 자체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런데 A는 암석의 풍화, 운반, 퇴적과정에서 형성된 거. 고령토나 보커사이트에서 형성된, 아, 보커사이트가 역에 당되는 대표적인 거. 퇴적광상이죠. 그 다음에 마그마의 냉각과정에서 만들어지면 화성광상이고 그 다음에 암석이, 암석이나 기존 광상이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졌다. 변성광상입니다. 변성광상에서 형성된 대표적인 게 시험제에 이게 지구학원에 있을 때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흙이 앉았어요. 그런데 그 이외에 활석이라든가 아니면 성면 같은 것들. 얘네들이 변성광상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광물자원들이야. 그래서 자, 기역번 A는 화성광상 맞지? 아, A는 퇴적광상이네. 틀렸죠? 그 다음에 니은번 생성온도는 A는 그냥 지표 부근에서 암석이 바람이나 물 혹은 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부서져가지고 만들어진 거야. 그런데 이거는 마그마가 굳어지는 과정. 그러니까 온도 자체는 이게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지. 암석이 풍화침식 맞는데 막 뜨거울 필요는 없거든. 그래서 생성온도는 B가 A보다 높다. 니은이 맞는 거고요. 그 다음 디귿번, 활석은 이거 딱 변성광상에 속하는 광물자원이야. 그러니까 디귿 맞지. 맞는 건 내나고 디귿. 자, 그 다음에 3번은 파력에너지의 밀도를 줬어요. 그림 가를 보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연평균이네. 연평균 파력에너지의 밀도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되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파도가 세게 치니까 파력에너지의 생산량이 좀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데 이런 파력발전, 조력발전, 조류발전 우리 해양에너지 자원에서 공부하는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재생이 가능한 자원이야. 그러니까 바람이 오늘 한 번 불었어? 그렇다고 내일 바람이 안 불은 건 아니잖아요. 전부 다 재생이 가능한 자원이야. 그런데 파력발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발전량의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단점이야. 그리고 나서 월별 파력에너지 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료니까 이게 여름이겠죠. 이게 겨울이 될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여름보다는 겨울철이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등압선의 간격이 좀 좁아요. 그러니까 일기도를 해석을 할 때 이런 건 지구학원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보다 겨울이 파력발전 파력에너지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파력발전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는 전력 생산량이 겨울이 좀 더 많은 거고 그럼 바람이 겨울이 좀 더 강하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정답률 92%니까 제가 별대 설명은 없어요. 안 해도 될 거 같아요. 자, 그래서 기억방. 파력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. 맞고요. 연평균 파력에너지 밀도는 B에서 A로 갈수록 이 색깔을 보면 되지 점점 작아지네 B에서 A로 갈수록 B에서 A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니는 잘못됐고 그럼 디귿번 우리나라에서 파력에너지 밀도는 겨울이 여름보다 크다. 디귿 맞는 거고 계속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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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